아 세컨 아 3라운드 경기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자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맹렬하게 공격을 배쳐야 됩니다 두 선수 자 아참에서 가장 점수를 뺄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 세종을 다해서 경기 에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 파이팅 아 공격을 하다만한 챔피언 자 우리 챔피언 오 챔피언 앞뒤에 들어갔어요 자 오 리킹 택퀴 오우 무서운 도전자입니다 우리 챔피언 브레이 파이팅 자 챔피언을 뒤지 않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미노 선수 하지만 멋지게 강호를 해내고 있는 브레이 종성 선수 양 선수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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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정미노 선수 웃고 있습니다 아 자 웃고 있어요 정미노 선수 아 챔피언이 많이 고갈된 것 같습니다 브레이 파이팅 자 서로 아주 힘들어 브레이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신력입니다 이제 정신력으로 승부합니다 경기는 1분 가량 남겨져 있습니다 1분 가량 경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1분 안에 이렇게 최종이 됩니다 김통성 선수 방어하고 있고요 정미노 선수 자 앞면에 강탈을 했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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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10초 두 선수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됐습니다